뱃살리 씨의 전 용터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부처님의 이 공량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초기 경전에 나오는 2명의 기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너무나 유명해서 누구나 아는 암나빨리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살라바띠가 되겠습니다. 암나빨리는 디가니카야의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기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장에 보면 특히 이 하룻밤에 이 기녀가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벌여드렸는지에 대해서도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녀 암나빨리와 살라바띠 이 두 명의 유명한 기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바카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리고 디가니카야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대리가다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세 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녀 암나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녀 암나빨리는 어렸을 때 외살리라는 암바숲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을 지키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길러졌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암바숲에 버려졌다고 해서 바로 암나빨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려졌던 이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서 자발적으로 기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암나빨리의 하루 수입은 율장 대품에 보면 마가닥국 빈비사라왕이 외살리를 방문했을 때 암나빨리와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받아놓은 돈이 바로 오십금이라고 했습니다. 오십금이면 요즘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되는가 하면 주석세에 따르면 황소 한 5마리 정도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세로 보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암나빨리랑 하룻밤을 자려고 하면 한 2천만 원 돈을 줬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돈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암나빨리랑 하룻밤을 자려면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만 했다라고 주석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녀 살라바디라는 이 기녀는 똑같습니다. 빈비사라왕이 외살리를 이렇게 방문하고 암나빨리랑 잠을 자고 난 이후에 공창제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공창제도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공창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살라바띠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바띠는 하루에 얼마 정도를 벌었는가 하면 율장대품 641조에 이렇게 따르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녀는 하룻밤 대가로 100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암나빨리보다 두 배의 돈을 넘게 받았죠. 그러면 현재 시스로는 얼마 정도 버느냐 하면 하룻밤에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벌여드렸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율장대품에 나오는 주석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암나빨리보다 두 배나 화대를 많이 받았던 살라바띠가 왜 오로지 율장, 지바까, 꼬마라, 빠짜 이야기에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암나빨리는 율장뿐만이 아니라 대리같다, 그리고 대반열반경에도 이렇게 이 암나빨리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똑같은 기녀고 오히려 살리바타가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미모도 줄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암나빨리가 더 유명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암나빨리는 자기 스스로 기녀가 되어서 그 화대를 받았지만 이 살리바타는 공창제도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그렇게 해서 공창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나빨리와 살리바타는 살리바타는 생명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틀립니다. 암나빨리 아들 빔말라 꼰딱냐는 이 암나빨리가 빈비사라 왕이랑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리고 가졌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왕자죠. 사실은 서자입니다. 이 암나빨리는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살리바타는 두 배의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창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아이가 나중에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주치의가 된 지바타 꼬마라 랍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나빨리와 살라바띠는 출신 성분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생명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암나빨리는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나중에 장논니가 됩니다. 장논니가 되고 살라바띠는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고 그냥 늙어서 죽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녀 암나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머무시다가 라자가하 왕사성이죠. 머무시고 계시다가 그의 부처님께서 이제 반열반에 되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으로 이렇게 길을 떠나시죠. 길을 떠나다가 암바라띠카 마을을 지나서 날란다 빠딸리를 거쳐서 외살리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암나빨리가 소유하고 있던 망고숲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암나빨리가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공량을 청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성단에 공량을 올리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침묵으로 허락을 하심을 받고 암바라띠카 돌아가던 중에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베살리에 사는 라차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라차인들도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공량을 올리고자 부처님을 찾으러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차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바찌국 인도에 그때 16개국이 있었다 그랬죠. 그 바찌국의 하나의 연합국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이 코살라국의 연합국이었죠. 일개 성주였듯이 라차비라는 이 부족도 바찌족의 하나의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차비족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 부처님 살이 문제로 분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정도로 이 라차비인들이 강력한 부족이었다고 주석서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옷과 찬란한 마차를 타고 다녔다. 이 말은 이미 라차비족이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안바빨리가 부처님께 공량을 청하고 난 다음에 공량을 허락하심을 받고 돌아가던 중에 라차비인들의 마차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안바빨리가 라차비인들도 공량을 청하러 가는 것을 알고 그 말을 전하고자 이렇게 바퀴와 바퀴를 부딪히고 그리고 마차와 마차를 부딪혔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살짝 부딪혔겠죠. 그렇게 하면서 기녀 안바빨리와 라차비인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라차비인들이 묻습니다. 안바빨리 기녀야 왜 이렇게 나의 마차를 부딪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바빨리가 나는 이미 부처님께 공량을 청했고 부처님이 침묵으로 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차비족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 공량을 황금 10만 냥에다가 내가 너네한테 줄 테니까 그 공량을 우리에게 양보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 황금 10만 냥 같으면 현재 돈으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바빨리는 그 공량을 라차비인들에게 팔지를 않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라차비인들이요 귀공자들이요 베살리시에 전 용터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부처님의 이 공량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여자죠. 이상하게 기녀들 일과 불교가 참 인연이 많습니다. 서울에 그때 그 법정스님에게 보시한 길상사도 그때 돈으로 시가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돈이 되었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아낌도 없이 진짜 그 선뜻 이렇게 보시하는 통 큰 기녀들이 부처님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바빨리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라차비족이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다시 공량을 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안바빨리에게 공량을 청했다. 그러기 때문에 라차비족의 공량에는 청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제 왔으니까 나의 법문을 듣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팔정도와 사승제 이러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 바로 디가니카야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하빨리 미르바나 숫자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망고숲을 보시하는 습판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인이 바로 안바빨리 여성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남성 이렇게 합정하고 있는 남성이 바로 밭지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바빨리의 아들이 비말리 권단냐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장노입니다. 이 장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3위에서 출가해서 그러니까 20세 이전에는 아무리 성려생활을 오래 해도 비구가 될 수 없죠. 그게 율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어서 10년이 지나면 성려생활 10년을 하면 장노가 됩니다. 그리고 비고니는 바로 장노니가 되죠. 그래서 장노가 비구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바로 장노인데 바로 이 비말리 꽃냔다 장노가 안바빨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말리 꽃냔다는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망고나무의 이름을 지닌 여자라고 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지 않고 빤다라 깃발을 표지로 삼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바빨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바빨리가 바로 출가를 하게 된다고 했죠. 나중에 늙어서. 그래서 이 안바빨리의 출가는 바로 아들 그 비말리 꽃냔다 장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바로 출가를 결심해서 안바빨리가 출가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바빨리도 바로 장노니가 됩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대리갓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리갓다는 비군이들을 위한 비군이들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대리갓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바빨리가 장노니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바빨리는 부처님께 공량을 올린 다음에 부처님이 머무셨던 쉬고 계셨던 망고나무숲을 바로 부처님께 바로 보시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넓은 땅을 바로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망고동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도에 혼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망고동산에 가봤습니다. 망고동산에 가봤는데 지금은 교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망고는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지만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머무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고 굉장히 그때 부처님이 앉아계셨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상을 바로 안바빨리라는 기녀가 보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성단에 대한 보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 중에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법보시와 재보시 그리고 무예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가 바로 법보시고 두 번째가 바로 재보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바빨리와 살라바띠 이 두 기녀가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떠한 성품이 달랐으며 그리고 하루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부처님께 어떻게 귀의를 하고 어떻게 보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살라바빨리라는 여성은 훨씬 더 안바빨리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불교에 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늙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바빨리는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 마지막을 장론이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여성을 마쳤다는 그러한 것이 크나큰 차이점이고 정말 안바빨리는 대리 같다 그리고 대반 열반경 그리고 율장 대품에만 나올 정도의 여성이 아니라 정말 더 이상의 어떠한 책에 나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불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두 기녀, 경제에 나오는 두 기녀 안바빨리와 살라바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